마크와 랭크 부근에 있는 부대는 즉시 공격을 제시하라 ... 앵커를 공격중이다. 앵커를 공격중이다. 원군은 제때 도착 못했다. 현장 전력으로 앵커를 파괴하라. 원군은 기대하지 말라는데! 낙하에 대비해 병사들을 분산시켜. 탈락소 택지게 하십시오. 앵커를 공격중이다. 앵커를 공격중이다. 낙하 위치를 예측해 직격탈을 피해라. 피하라는데! 자신의 운을 믿어라! 병전! 기능이 피하라! 이것은 나의 운을 생각하는 곳이 납니다. 그랬어요 저 멈추기! 이 마른 앵커를 가만 놔뒀다가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거다. 파괴하라! 이 마른 앵커를 가만 놔뒀다. 이 마른 앵커를 가만 놔뒀다. 아이링, 이 마른 앵커를 기쁘지 않다. 이리와, 유닛 입을 이 QUITE이 처리. 이 마른 앵커를 가만ви다. 이 마른 앵커를 쓰지 않네. 뭘 말씀하시는 거죠? 베이징에서 외계인을 성멸한 비밀무기 말일세 그건 병사들 사이에 도는 헛소문입니다 비밀무기 같은 건 없습니다 최고 비밀이란 뜻이군 비밀이란 뜻이군 비밀이란 뜻이군 비밀이란 뜻이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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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지? 비행형 괴물무리를 확인했습니다. 텔레포테이션십에서 투하됐다는 보고는 없는 것으로 보아, 앞서 확인된 개체가 번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